신기 아파트는 오직 눈벗을 썼만! 구독 꽁 빌라! 다음 이야기로, 이 순간이 넉! 너네 눈이 왜 그러냐? 얘들아! 제보가 들어왔어!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한데, 입은 계속 웃고 있는 애들이 있대! 없어졌잖아!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!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. 가은이가 위험해! 가은아! 신비 아파트 코스트벌 더블엑스 수상한 의뢰, 암 이야기! 슬픈 기억의 노래, 다가오는 붉은 목소리. 매주 목요일 저녁 8시!